SBS MTV와 일본 TBS 채널 미얀마 포춘TV 그리고 MTV 아시아 18개국에 함께하는 더쇼 8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전문가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투표 점수로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레드벨벳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들어볼게요. 저희 레드벨벳에 오는 음성은가 첫 일인데요. 일단 이수마 선생님을 비롯한 저희 SM 가족들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우리 러비드 너무 고마워요. 러비드 고마워요. 그리고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분들, 매니저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드벨벳 여러분이 앵콜 무대에서 5인조 우비 소녀로 변신한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키크댄스 풀 버전과 미공개 꿀잼 영상은 더 K-POP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넘치는 잔망미로 더쇼의 섭섭함을 달래주신 스페셜 MC 덥슈완. 펜씨 어떠셨나요? 우선 저희 더보이즈가 컴백을 해서 우리 더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스페셜 MC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더보이즈 열심히 달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훌륭한 MC분들과 같이 함께 MC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약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덥슈와 댄슈에 기여한 더쇼는 언제든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할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 더쇼가 가을의 문을 활짝 엽니다. 포항 특집 더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 포항 특집 더쇼가 가을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난 못해도 돼 왜 나도 몰라 내게 붙지 마 난 끝이 나는 눈물 보일까 다 웃었고 그런 척하로도 다 넌 다르길 바래 넌 넌 넌 넌 적덕하네 숨이 막히고 내가 빠진가 마치 너무 겁먹지만 난 바로 너야 넌 숨 마셔도 낯짝이 될 테니까 Feel the rhythm 몸이 기억하는 대로 좋아 Something unforgettable 바로 지금 맘이 흘러가는 대로 좋아 숨은 성 위에 나는 거야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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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급을 맞출 거야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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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 흘러가 마치 보아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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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은 다 파 응 좀 이상해 핑 응 어디 가서 자꾸 너 박자를 놓쳐 변고야 너 두문 먹어 조금만 조금만 황 행복이만 각각 아이스크림 케이크 널 정신없고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깨빠진걸 마치 꿈꿨지만 너야 술 마셔도 떠오를 테니까